다행히 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다욕입니다. 요번 시간, 사장님 요다역의 이름이? 프랭크. 프랭크 철화인데 지금 사장님이 분갈이 해줘야 된다고, 사장님 여기도 분갈이 언제 하셨는데요? 2, 3년? 그럼 처음에 식재할 때는? 깨끗했어. 여기 진짜 거짓말 안 붙이고 여기서 요정도만 했어.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커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있으면, 핀셋 하나 들어갈 자리 없으면 얘를 어떡하냐고. 어머! 왜 이렇게 기분이 쑥 뚫리는 것 같지?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흙이 완전 대박이야, 대박이야. 어머, 어머, 어머. 대단하다. 자, 화분이 다 나왔어. 흙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웬일이야. 다 딸려 나왔어. 여기서 우리 대충 털어요. 다 이렇게, 포리가 이렇게, 웬일이야. 아, 세상에. 우찍 갈까? 우리 스티로폼 갖고 갈까? 공갈이 하는 데로 왔어요. 사장님 팔뚝이 후덜덜 떨릴 것 같아. 자, 삼겹살로 치면 몇 끈일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응. 색은? 한 1kg. 1kg? 색은? 1kg 좀 넘을 것 같아. 색은? 응. 무거워, 무거워. 색이 참 예쁘게 들었어. 처음에 예식제 했을 때 사장님 생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얼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철화는 생얼이 풀렸다, 다시 철화가 나왔다, 그런다고 그랬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게 직경 사이즈가 한 28cm 정도 될까? 이따 한번 재봐야 되겠다. 부캐 같아. 그러고 보니까 사장님이 딱 화분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응. 야, 엄청 커요, 지금.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저 마른 입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잡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해갖고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말이야.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아, 맞아. 저희 이거 다 정리해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얘 어떻게, 사장님. 엎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엎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자. 우리 다 정리해갖고 다시 올게요. 쿨한 사장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이제. 자, 이제. 우리. 어, 자. 내가 떨어뜨렸어, 사장님. 어, 사장님. 막, 후둑후둑 막 떨어져요. 어머, 어떡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어, 어. 나 또, 나 또. 아빠가 바닥바닥해서. 어머, 좋다 그랬는데. 막, 후둑후둑후둑. 자,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어. 안 떨어지면 정상, 비정상이지. 그렇지. 어떻게 이걸 안 떨어뜨리고 가. 얘가 지금 얼마나 가지가 많은데. 아주 그냥. 화분이 지금. 저 큰 화분에. 납작 화분이야. 이거 보면 뭐 생각나? 뭐? 뭐가?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없어. 부뚜막이. 무쇠솥? 그래. 얘 디자인이 무쇠솥이야. 갑니다. 야. 어떡해. 사장님. 얘도 안 크다. 사장님. 빈대떡 들고 있는 것 같아. 빈대떡. 이거. 그러게. 조금 있으면 또 가야되면 돼. 얘 자리로 얘 들어가야죠. 이렇게. 거기서 또 뭐예요? 응. 자. 그러게. 우리는 막 되게 큰 화분이라 생각했는데. 얘가 잣잖아. 그리고 얘가 여기서. 해볼래 해줘서 그럴 거야. 얘는 꼭 1년 있다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철화 그리고 빨리 큰다며. 사장님. 이야. 세상에. 웃긴다. 조금 올려서 씹어야겠네. 철화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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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장님 빨리 옛날 얘기 해줘야지. 옛날에 얘 나왔을 때. 철화 나왔을 때. 핫했는데. 막 이러고. 어? 핫했지. 하하하. 하하하.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아. 진짜. 옛날이여야. 세월이 이렇게. 이거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옛날에도 할 얘기 많을걸. 응. 얼마나 재밌어. 근데. 설렉이 많고. 아유. 그리고 이 다육하시는 분들. 네. 그 시절에 만나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밤새두대. 너무 재밌어서.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해. 응. 네. 뚝뚝 다 떨어졌어. 어떡해. 아빠 손. 어떡해. 손.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이게 가늘가늘하게 이렇게 돼 있었나보다. 그니까. 우리 나 사는 동네에. 우리 동네에 그 아파트 분양할 때. 그때 나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 나랑 같은 동네 옆 동네 사시는데. 그 얘기 해주시는 거야. 1995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분양을 했는데. 그 돈이면. 강남에 머시기도 갈 수 있었대. 근데 우리 동네에 그 분양을 받으신 거야. 지금.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집값도 그런 거 많지. 세상에. 빵을. 좀. 얘기할 때 사놨어야 돼. 나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요즘. 하우스 짓는다고. 빵들어 다니잖아. 헐. 진짜.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와요. 진짜 갓지 않아 죽겠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하긴. 우리 박갓사장님이. 또 하우스 짓는 전문가시니까. 뭐 또 그거야 뭐. 그래서. 응. 아주 시골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네네네. 100만원 이하에 땅이 없는 거야. 응. 기본 2,300이야. 응. 기본. 그러면. 내가. 신랑보고. 무지가 천평은 돼야 된다고 했거든. 천평? 그니까 신랑 생각엔. 이거를 꼭 그렇게까지 들여서. 해야 되냐 이거지. 그냥 조그맣게 놀이터 하나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릴 테니. 그냥 놀아라 이거지. 얘네들어구. 응. 응. 엊그저께. 엊그저께. 엊그저께 나한테 뭐라냐면. 당신은 다육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치. 어떻게 죽든 죽었을 거야 당신은. 이러더라고. 응. 진짜요? 응. 그래서. 우리 신랑은 내가. 다육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해. 응. 그러니깐. 내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어. 뭐. 밀어주거나 뭐 하진 않아도. 응. 배려해주고. 응. 그치. 이게 먼저고. 응. 아 우리 촬영할 때. 네. 와 있잖아. 그러면 배고파 죽겠어. 그전 같으면 배고픔 성질 부리고 막 이랬는데. 응. 지금은 어때? 기다리셔. 어. 기다리셔. 여기다가 쌩호를 하나 집어넣자. 네. 야 너도 순한 시대다 야. 근데 어쩌냐. 그러니까. 짜증해야 돼. 큰 데로 가야지. 흠. 세상에. 요런 철화. 여러분들. 하긴 뭐. 이렇게. 매니아님들은 요정도 사이즈 철화는 아마 많이 키워보도록 계실 거예요. 분갈이 해보시면은 아마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 아니어도. 뭐 분갈이 할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제가 지금 옆에 있는. 나와서 낙오된 애기들.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가 부러졌다. 아예 끊어야 되겠다. 난 분갈이 하고 열심히 혼자 놀고 계세요. 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난 또 이렇게 큰 철화는 저는 뭐 분갈이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 스페인마리아가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스페인마리아는 진짜. 우리 직형 사이즈가 한 70cm는 되는 거 같아. 그 사장님. 대박이야 진짜. 사장님 맨날 걱정하시거든요. 그거 어떡하냐고. 개만 보면 한숨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후드 타고 좋아야 돼. 아니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 아니 분갈이 할 때마다 큰 화분으로 가야 되냐고. 응. 이거를. 사장님 어떻게 해. 답이. 답이 뭐야. 답이 뭐 있어. 크게 키우시고 싶으면. 큰 화분. 그 다음에 그냥 쫄르고 싶으면. 흑가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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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철화는. 네. 철화는.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진짜. 얘는 다름이보다 성장세가 너무 좋아갖고. 화분이 조금이라도 더 커져. 음. 이렇게. 여기 약간. 뻥 뚫려서. 네. 흙을 더 넣어줬거든. 그리고. 이거. 흙 속에다 그냥 파묻었어요. 여기. 인간적으로 흙 조금 더 넣어주지. 응. 그러니까. 그 화분에. 좁은 화분에 있을 때는. 컴팩트하게 딱 모여 있다가. 여기서 이제 긴장감이 풀리니까. 이렇게 싹 벌어지면서. 여기서 더 커갖고. 이제 서로 이제 또. 그렇게 하겠지. 프랭크 철화를. 사장님. 지금. 분갈이를 하셨습니다. 볼때마다 요즘에. 아. 쟤 분갈이 해야되는데. 분갈이 해야되는데. 이렇게. 아. 그런 녀석들.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분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짝 아래로 쳐져. 어. 니가 들어가서. 여기를 좀 받쳐. 좀 받치고 있어라. 오케이. 살아가면서. 잡아줘야 돼요. 뭐를요? 살아가면서. 네. 조금씩 잡아줘야 된다고. 음. 음. 건들면 건들면. 부러지면. 음. 그래서 잠깐 놔두고. 뿌리받고. 좀 단단해질 때까지. 뒀다가.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쑥. 큰 거 봐. 창다육이가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저렇게. 황토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물류가 없으니까 불편한데. 그치 사장님. 물류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물류가 못 올라가는 게 좋다. 이 화분 너무 커서. 물류가 못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장님이 돌려 감시롱. 음. 음. 아. 색깔이 참 예뻐. 얘가. 예 더 이뻐져. 더 이뻐져요. 분갈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크거지. 그지 말고 그냥 쇼라도 되는거 네 맘이니까 네 맘대로 하려구요 그렇지 그것이 뭐 내 맘대로 되겠어요? 야 맘대로 하겠지? 몸살이나 많이 안하면 좋겠다 사장님꺼 창 큰거 화분 큰데 백점 말라갖고 베리베리한 애들 있잖아 나 그거 한번 뽑아보고 싶어 그거 좀 해보면 안돼? 그거 하자 덩치 진짜 크다보다 사장님이 심어줬는데 얼굴이 말캉말캉 해가지고 그거 티아라 걔가 지금 뭔가 있어 문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컨디션은 뭐가 문제인가 우리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 봅시다 봅시다 이렇게 보이는데서 사장님이 다 뛰지마 그냥 대충 해 보이는 것만 사장님은 열심히 지금 마감도 하시고 저는 보이는대로 떼어내고 그래도 이렇게 바람길도 생기고 숨구멍도 생기고 이게 좁은 화분에 있을 때에도 화분 조금 커진 거잖아 그때 모습 보고 좀 틀리다 확실히 큰게 이쁘긴 하네 그치? 바닥바닥 있는 것보다 으음 음 음 음 음 서현석은 색감이 예쁘더라구요 지금 색으로 좀 이쁘네 아 원래 이아가 색이 이쁜 애예요? 프랭크 이쁘지 암레스트로, 프랭크, 홍상댐소 이런 애들 다 이쁘지 않나? 맞아 이쁘지 아이구야 엣지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활짝 잘 했으면 좋겠다 잘 할거야 그 느낌 있잖아 어떤 느낌? 먼저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잘하더라 이런걸 안 믿고 있잖아 근데 그 아이를 제 분갈이 해줄 때 믿음 너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잘 할거야 상상하는 한번 경험해봤으니까요 한번만 해봤겠어 얘를 어? 선생님 얘는 얼마나 키웠어요? 얘도 꽤 오래 됐지 얼마나? 얘가 얘 한 6년 됐다 얘도 6년? 여기 오자마자 샀어 얘를 그때는 알지? 얘도 프랭크도 그때만 해도 프랭크 자체도 가격대도 있었고 철하로 모셔왔어 선생님이 프랭크 포르테라는 철하가 있어 아 그래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걔도 진짜 멋진데 여기가 환하지가 않으니까 잘 안보인다 음 이렇게 지금 보이는 마른 잎을 얘가 좀 헐거워져가지고 마른 잎을 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그리고 철하는 한번씩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주려고 네 해도 아까 그런 상황 우두둑우두둑 그런 상황이 너무 두려워 아 그래서 그래서 잘 안해주게 돼요 그래서 더 만지기가 조금 그걸 안하니까 그걸 안하니까 아이씨 얘 또 이럴텐데 이런 그런거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분리되고 이런거를 경험상 좀 해보셔가지고 어글만 하는 그런 애들 네 신나다 이렇게 할 때 분갈이 할 때 제일 좋았던 게 그 애들이 응 세상에 걔 어쩜 딱 붙어있는 짱짱하게 이쁜것이 진짜 이쁜짓 이쁜것이 이쁜짓 이쁜짓만 했어 다른 애들은 그냥 막 구두둑구두둑 떨어지고 여러사람이 붙잡아주고 어 그렇구나 아 저도 보면서 아 이런 애들 할 때는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모험이라니까 어 얘는 이제 뭐 천물은 사장님이 일주일 있다가 알아서 주실테고 이제 와서 활짝 잘하는지 제가 좀 지켜볼게요 선생님 요 애들은 어떻게 할거야 그 다부님 또 불쌍해서 또 데리고 갈 의향이 있으셔 이거 내가 갖고 갈까 불쌍해서 내가 갖고 가서 좀 켜볼까 그래 이거 바로바로 여기 여기 루톤 발라갖고 그렇게 해서 갖고 가서 그러면 사장님 요거는 요거는 요대로 그냥 푹 파묻어서 하면 돼요 자르지 말고 자르지 말고 요거 잘라 이렇게 여기까지 딱 묻어서 어차피 얘가 또 철화에 저기가 있잖아 네 그럼 생을 나오고 철화 나오고 생을 나오고 철화 나오고 얘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심어서 요 프랭크 따로 해주면 좋겠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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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색이 아주 절정으로 들어가려고 응 예쁘다 요번 시간 사장님 댁에서 지금 이 프랭크 철화 아유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이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사장님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위안이 된다 전문가도 잘하는데 이런 생각들 하신다 그래서 전문가고 초보고 그게 뭔 상관용 얘네들 상태가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하는거지 네 요번 시간 요 철화 대푼 분갈이하는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 제가 놀러오면 여기서 살이 빠지는지 활짝을 빨리 했는지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뭔가 비리비리하니 아픈 다육이 같이 한번 속사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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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